슈가 미개선에서 나왔어요 관집과 옥테스 차량이고 내가 개구리야 내가 개구리야 근데 뒤에서 얘가 따라옵니다 근데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실견나게 따라옵니다 실견나게 따라옵니다 어머! 전력을 당해서 도망치는데 얘가 막 따라와서 우리를 막 막 이러고 그러던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무새를 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연 나는 개구리는 무살이 지명할 수 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료적 개장품이고 주머니지 햄스터 새끼봉이 다람쥐 새끼오레이스크 딱 봐도 뭔가 약해빠진 분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경기선에 이렇게 해가는 얘가 여러분이에요 얘가 아 애기는 쥐각으로 보는데 어~~ 얘가 오늘 고맙기임을 휘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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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시간가는지 모르죠 집중해서 보면은 워낙 딩감 있게 만들었거든요 아까전에 우리의 집은은 딱 헷갈리는 중저음의 무소리와 그걸 즐기는거랑 긴장감있는 타이트한 모습 얘가 여러분들 잡아버려오네요 귀엽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천적입니다 얘가 날라사람들이랑 이제 부위로 휘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다큐멘터리 두개 추천을 한거고 그리고 여름이 끝나고 구강이란 보기 때문에 범죄코미디 너무 유명한거 이거는 제가 추천을 안해도 다들 아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정말정말 애타쿠울사우리라는 범죄코미디 내용은 약간 공익은 얘가 얘가 만능해결사고 이딴가 뭔가 주둥이로 모든걸 해결해 나가는데 막 사건이 터지고 그걸 피하고 뭐 요런 스토리가 요런 스토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략과 동호사 싸우를 공백으로 타락하는거죠 나는 순수한 애였는데 순수하진 않지 하여튼 근데 막 사건이 터져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냥 행여를 해 근데 그게 업무가 쌓이라 보니깐 심장이 만들어지고 점점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업무가 된다는 이제 TV시리즈가 우리에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이 배터코올 싸우니 어?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바로 정말 부탈적인 입기를 얻은 브리킹맨 이거 다 보셨죠? 이 아저씨의 강렬한 카리스마 우리가 그렇게 폐업된다를 받았는데 아우로 내가 만약에 니 기분이 안되겠다 우리 아들도 안주셔서 마약이라도 해서 둥불러야겠다 라고 누가 잡거리를 쓰면서 마약을 살다가 귀찮아오면서 보니까 뭘 키보고 인생은 어차피 뒤 박스 없는 남자가 마약을 만드는 뭐 이런 얘기 브리킹맨이에요 그건 뭐 전세계적인 히트작이니까 미국의 스팸오프 역에 나오는 한 인물을 싸우고 인물을 만드는 우리가 그 브리킹맨을 재밌게 모든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브리킹맨 시에서 양 인물 싸우고 그간에 탁하게 살려고 했다 자꾸 입을 털수록 사건이 커지고 약간 거짓말로 공헌했더니 사건을 봐 내리고 그랬더니 갑자기 옆동네 조직폭력배가 그거를 듣고 오고 그걸 또 두덩이로 해결했더니 뭐가 이렇게 되고 전년년념 이러면서 그쵸?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흘렀자 어떻게든 이걸로 해결하는 그런 싸우려는 게 며칠차 싸우려는 그런 게 되겠는데 TV쇼가 가디언이 선정한 21세기 타이고의 TV쇼 5위가 브리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위가 48위가 지금 제가 스킨업으로 사명 싸우려고 하니까 뭐 보장이 되어있죠 등등은 뭐 백신 양은 같이 내가 있는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디언 선정이라는 TV쇼 랭킹의 신뢰들을 보면 5위가 브리킹이 되는 점 왕자잉게임이 7위 1위에서 2위에 3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은 시리즈고 왕자잉게임이 7위 아까 전에 브리킹이 그 다음 5위인지 금요일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벤트 꿀 싸우려고 잘 만들어서 스피드 부작이라고 생각이 안될 정도로 잘 만들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TV시리즈죠 그 다음 영국에서 영국에서 평가를 만드는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